서해상에서 계속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. 비가 내리는 지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.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, 남부지방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. 오후에는 동쪽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더 확대되겠습니다. 조금 전 홍성의 모습인데요. 화면에도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게 보이고 있고요. 자동차도 평소보다 느리게 운행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. 특히 오늘 밤사이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그 밖의 남부지방 5에서 60, 충청 5에서 20, 수도권에서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3도, 광주 22도, 대구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.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. 금요일쯤 또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. 이후 부쩍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달성이 넘겨주시 reminder цен해 날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